용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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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들어가도 얘가 이길 것 같은데 진지하게 이 정도면은 군단 아니야 군단? 지금 몇 마리를 소환하는 거야 지금 용완이 많이 죽었구나 자 랜덤 채리지 설렘 가득 디저트 낙원 시즌 다녀 보도록 할게요 딸레고는 고정인가봐 진지하게 간다 레몬 갑시다 이거 그래도 빠르게 1등 해야 되니까 레몬 갈 거고요 리 얘 갈까? 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넘겨 리 아보카노는 갈만해 가자 체력 25를 또 들고 오긴 했네요 방금 테스트였나봐 결국 내가 이 버프를 줄게 하면서 딱 닦았는데 안 닦일까? 흥!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거 준 것 같은데 불교다니면 무조건이지 그치 나 변신하고 싶은데? 나 변신하고 싶은데?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뭔가 변신을 못하겠어 변신 빨리 빨리 하는 게 좋았을까 한 번 더 변신 아 한번 더 변신 아 제발 변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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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보카도로서 최선이었다 아보카도로서 최선이었어 이 정도면 만족해 아니 하락 점프까지 컷 됐어 후ience 이러면 레몬은 그냥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레몬 갑시다 음 리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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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얘밖에 뽑을게 없잖아 이러면 여기서 빠져 이쯤에서 빠지면 are 요구를 씹혀요 그리고 요구를 알차게 다 먹을 수가 있겠지 좋았어? 야!! 야 왜왜왜 아이가 없.. 아 왜왜왜왜 아니 뭐죠? 왜 없지? 아 잠깐만 아이가 왜 없어? 어? 이게 마지막인가? 한 번 더 못 빠지나? 못 빠지겠지? 야 안전에 빠지죠 하나? 점프 그래도 14등?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력 하나 들고 가죠 귤 레몬은 이제 언젠간 또 나오겠지 쿠키가 왜왜이러냐장고 쿠키가 왜이러냐IK 맘에 안들어요 쿠키가? 아 짜증나 리! 어? 출발! 또 좀비 너야? 또 너야 구울? 아 얘가 약간 마지막 리로일 때 많이 들고 온다 근데 3억 7천 나오겠.. 3억 5천 나오겠지? 속도 점수 하나 더 추가 시켜봐 일단 축복을! 아 옆집에서 홀대 맞고 여기로 왔다고? 구울! 내가 잘해줄게 일로와 내가 잘해줄게 우리 좋잖아 어? 너랑 나랑 힘이 없으면 빡빡이도 이길 수 있어 25등의 빡빡이 엠제 탈모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리고 너 좀비야 너 아직 버프 안먹었잖아 슬슬 버프 먹잖아 너 너 잘할 수 있어 옷! 생각해보니까 얘도 탈모 아닌가? 아 머리야 체력 없을 때 이런 트램을 딱 여기 밟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그치? 체력이 그냥 복사가 됐는데 대문약 앞에서 죽은거 아니야? 뭐야? 거리를 늘릴 수 있을까요? 제가? 여기서 끝낼까? 그날 재개가 좀 많은데? 다음 숫자 대문약 손짓 안 불러면 이쯤에서 끝내야지 좀 좋지 않을까요? 여기서 끝내자 뭐 점수 차이 별로 없을거야 덮어 쓰고 4주자 갑니다 어? 레몬 하나 더 갈까? 이러면 아 가야되는구나 나 이미 3레몬 달성한줄 알았어 오 이벤트 발동? 이거 뭐에요? 당연히 아름다우겠지? beautiful LP 퍼프 LP 퍼프 주는 이벤트가 좀 많네 이번에 그쵸? 장파광지? 장파광지 한번 찾아보자 나올까? 나올까? 리 장파광지 나와줘 복숭아 졸라잘나오네 진짜 리 에라이씨 조달 소다로 가자 근데 일반 재료도 많잖아 그치? 광지 끌어막기 그러면은 더 오래 지속이 되겠죠? 그러면 이제 속도 점수가 더 세지겠지? 아 아 장파광지 나왔으면은 설레벨일 수 있지만 랭킹각 아니었을까 또? 아닌가? 아니야 아 진짜 이게 장파광질만 나왔어도 그냥 게임 끝이네 아니야 알아? 그래 그래도 뭐 점수는 상승했죠 22등으로? 나쁘지 않아 자 이러면 레몬색 일단 완성은 했고요 레몬 하나 더 가자 이러면은 다레몬 가십시다 다레몬 어 오 무화가 실스테지 실스테지 이미 도착을 했지 스읍 버프를 봐야 되나 무화 같은 걸 골라야되나 나올 때 버프 좀만 더 보자 무화가 솔직히 그게 끌레이 조졌다 그립다 끌렸다 무화가 고르는게 맞았다 뭔가 불안해졌어 갑자기 어? 시간적이면 되게 멀리가지 않을까? 이게 내가 봤을 때 리 돌려서 뭐 버프도 안 나오겠지? 여기까지 도겠는데? 시간지기 갑시다 좋아좋아좋아 확실히 그래도 시간지기는 시간지기다 역시 우리 이름에 간지가 들어가면 간지가 있다니까 점수가 이정도면 나쁘지 않죠 아직 그 버프도 안받았네 레전버프 딱 여기서 레전버프까지만 딱 들고 가면은 완벽해지는거지 좋다 좁프 와 탑10까지 왔어요 탑10까지 이정도면 맛있데 장바 보면 좀 달았고 괜찮은거 같아요 그리고 차력도 빵빵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내가 원하는 버프를 집으면 될거 같아 그냥 보여줄게 이거는 레전광지를 집어야겠지 레전광지를 집고 찌릿찌릿 멈출 수 없는 속도야 달리 준비됐어? 준비됐어? 정댕! 아 내 눈! 지금 여기서 용서 뽑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? 개인적으로? 지금 용서 뽑아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? 진지하게 아 근데 좀 더 버프를 볼까? 아 리! 아 근데 보물이 맘에 안들긴 해! 딸기? 딸기? 딸기 차라리 지금 딸기를 한번 고르자 여기서 근데 오늘 별말씀을 좋았어 별말씀을 확인! 어 근데 이거는 괜찮지 않나? 이거는 나 이제 빠르게 멀리 갈 예정인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무지금자리 변화는? 그쵸? 공산당보다는 나이스긴 해 여기 일반자리 많아요? 이게 다 일반자리잖아 이거 약간 뭔가 맵이 깨진 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요? 방금 맵이 조금씩 깨져있는 거 아니야? 왜 이게 초록색 발판이어야 되는데 봐봐 이거 발판 왜이래요? 뭔데?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법인가? 봐라 끝! 그래 10억점 딸기? 좋았다 잠깐만 아 근육이냐 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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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 이건 아니야 정대가 어? 여기 롤리팜 맛있는데 얘들아? 한번 해볼까? 해보자 롤리팜 그냥 소환사래 그 소환사? 소환을 하잖아 지금 미쳤다니까? 미쳐 날뛰잖아 방금까지 먹은 롤리팜은 아무도 못 막지 나 게임 무적이야 무적 아니네요 어 미안합니다 깝쳤어요 점수가 벌써 4억점이야? 근데 여기가 대박 여기가 대박 점수 большое제 야 이거 뭐 줄서서 가는데? 곰잘리들 야 2억점 정도 늘었나? 점수는 개쩔죠? 근데 이 맥도 곰잘리가 많다는 framed 음~~ 맛있다~~ 음~~ 맛있다~~ 너무 시원한데? 너무 맛있는데? 어때? 나름 고른거 후회는 안되잖아 이정도보면 맞지?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있어 바로 여기! 바로 여기! 바로 여기 하이라이트! 야~~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~~ 왔어 여러분들? 야 점수가 그냥 팍 증가하잖아 너무 맛있어? 인정? 이 정도면 너무 맛있겠다 인정? 아직도 이렇게 공견리가 많은데 한 대 박아줄게 여기서 야 맛있긴 한데? 너무 맛있네? 6등까지 바꿔야 잠깐만 1등 점수 좀 잠깐 볼까? 1등 할만한데? 아닌가? 다시 한번? 안받고 다녀볼게 일단은 롤리팝 드래곤 이 정도면은 내가 볼 때 용완 드래곤 그 성 있잖아요 용완성인가? 용완성 쳐들어가도 얘가 이길 것 같은데 진지하게 용완성 쳐들어가도 이 정도면은 그냥 이기지 않을까? 몇 마리를 소환하는거야 지금 여기 여기서 죽었죠? 자 벌써 베스트 스코어 찍고 강제 하나 더 먹고 아 여기까지 20억! 한 명 더 재키네요 6등에서 5등까지 되기도 했죠 어 좋은데? 야 장파 강제 가야지 이거 그치? 불쌍하도 뭐 나쁘진 않아 그치? 레몬만 나오면은 게임 끝이야 얘들아 용사 나와도 되고 일단 그치? 자 다음 주자 뭐든 나와봐라 풋사가가 일단 13스테이지만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애 일단 다음 스테이지 간거 너무 좋고 점프 됐어! 야 이제 레몬 나오면은 무한 광제일 된다 진짜 이거 진짜 제발 야 이제 레몬 나오면은 무한 광제일 된다 진짜 이거 진짜 제발 야 개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여러분들 진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그냥 넌 죽어 그냥 넌 좀 죽어라 어? 19억? 어 뭐야 콩 부활 콩이 있었구나 몰랐네 어 죽어 그냥 히어로 안 고른 거 후회하지 않겠죠 제가? 그쵸? 아무리 그래도 근데 용사가 안 나온다고? 아 말이 안 돼 용사가 무조건 나올 거야 용사 나왔죠? 수고용 바로 가야지 아 레몬이 안 나오네 근데 까비 내가 이게 슈퍼 재력 없는 거 좀 아쉽긴 한데 1대 몇 점인데 34억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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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파 다해 장파 다해 광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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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계속 이어가야 돼 계속 이어가야 돼 계속 이어가야 돼 계속 이어가야 돼 이기려면 이어가야 돼 멈추는 순간 지는 거야 나는 장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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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기만 다 피하고 있어 미친 아 내 손 미친 다 왔어 다 왔어 이제부터 다시 우리 전설을 써가는 거야 용사야 장애물 없는데? 장애물 없잖아 장애물 없는데? 아 자 욕고 발동 광제 하나 더 먹어주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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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만 더 가면 물량 있어 좀만 더 가면 물량 있어 좀만 더 가면 물량 있어 좀만 더 가면 물량 먹고 광제 하나 더 아 3등이야? 야 2천만점 차인데? 야 용사 좀 칼 좀 내가 줬다고? 커피 어 진짜 잘 뜨긴 했는데 하 3등 좀 아쉬운데? 아씨 아쉬운데? 자 아무튼 이번 랜덤 채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도 침코 마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